오늘 마지막 키워드, 비트코인 가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 들어 90%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비트코인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7년 광풍 후에 폭락했던 비트코인 상승세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2천 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뉴욕 정시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돌풍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비트코인 가자 열풍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는 2017년에 함께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대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 90% 이상 올랐습니다. 박사님 상승 요인이 뭔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통화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의 투자로 가지 않고 지금 유동성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는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상당수 간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출하량이 주기적으로 줄어드는데 올해 그게 반감기에 겹쳤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인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만드니까 혹시 비트코인이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과연 대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이 있고요. 특히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가상화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상화폐가 완전히 기반을 잃고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 중심으로서 제도권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금융 상품의 주력 대세가 됐다고는 상당히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이릅니다. 그런 만큼 비트코인의 가자 열풍 속에서도 현명하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관찰, 그런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가덕도 특별법, 미국의 고민, 바이든, 견제구, 백신 전쟁, 비트코인 가자 5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